안녕하세요. 진짜 말하는 영어 스피킹글리쉬입니다. 보면 쉬운데 들으면 안 들리는 영국 영어. 오늘의 에피소드는 T 그리고 O 발음입니다. 함께 시청할 영상은 페파피그 시즌 1 에피소드 1의 Muddy Puddles입니다. 함께 보실까요? 들리셨나요? 첫 문장부터 제대로 영국 발음이 나왔죠?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. It is raining today so Peppa and George cannot play outside 라고 했어요.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요. It is raining today 라고 했는데요. 보통 미국 영어에서는 water 해서 T 발음을 거의 르, 리을 발음으로 연음 처리를 해서 발음을 하죠. 하지만 영국 영어에서는 T 발음을 정직하게 소리를 내서 water 라고 발음을 합니다. T 발음을 매우 세게 발음을 한다는 거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들어보실까요? So Peppa and George cannot play outside 라고 했어요. 미국 발음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 can't 를 듣다가 cannot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? 하고 정말 당황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영국 영어에서는요. 거의 A 발음을 아예 가깝게 발음을 하거든요. 또 부정형이 들어가면 I can't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. 추격형을 사용하지 않고 cannot 이라고 정직하게 발음 자체를 C-A-N-N-O-T 에서 A는 거의 아 발음이 나도록 그리고 O는 정말 O 발음에 가깝도록 해서 cannot 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. 확인해 보셨던 이 두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첫 번째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